잠들기 전 함께 듣는 안나의 옛날 이야기 설씨녀와 가실 옛날 신라시대의 진평황 때 경주에 살고 있는 설씨 노인이 있었어요. 노인에게는 예쁜 딸이 하나 있었죠. 가난하고 공핍한 살림이었지만 용모가 단정하고 행실이 바른 딸 덕분에 마을 사람들 누구도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내가 무슨 복으로 너 같은 딸을 낳았는지 모르겠구나. 아버지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제가 해드린 것도 없는데요. 앞으로 더 잘해드릴 테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 고맙다.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던 어느 날 마을 관리의 하인이 설씨녀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이번 당번은 설씨노인이니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예? 저희 아버지는 연로하신데 어떻게 당번을 나가실 수 있겠어요?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라에서 하는 일인데요. 하인은 말을 전하고는 가버렸어요. 설씨녀는 늙은 아버지가 멀리 떠날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나라의 모든 남자들은 돌아가며 중요 지역을 적으로부터 방위하는 당번을 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설씨녀의 아버지도 빠질 수 없었어요. 아버지, 제가 대신 갈 수도 없고 이 일을 어쩌죠?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설씨부녀가 걱정을 하고 있을 그때 밖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설씨부녀는 처음 보는 총각이 찾아오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량부에 사는 가실이라고 합니다. 장터에 나갔다가 어르신께서 당번에 나가셔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이라면 제가 대신 병역을 나갔으면 합니다. 가실은 가난하고 볼품없는 외모였지만 성품은 곧고 바른 청년 같았어요. 부녀는 가실의 말이 기쁘고 감사했지만 미안한 마음에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가실은 간청했죠. 제가 비록 나약하지만 어르신을 대신해서 갈 수 있도록 제발 허락해 주십시오. 제 소원입니다. 늙은 나를 대신한다고 하니 고맙고 미안하네. 그렇다면 자네의 소원을 들어주는 대신 나 또한 정이 있네. 내 딸을 아내로 맞이해 주겠나. 마음속으로만 사모해왔던 설씨의 딸과 홀례를 하라고 하니 가실은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그,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옆에서 아버지와 가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설씨녀는 가지고 있던 거울을 꺼내 반으로 잘라 가실에게 주었어요. 저는 마음으로 서방님이라고 생각하며 있겠습니다. 이 거울을 심표로 하고 후에 혼일을 했으면 합니다. 제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니 믿으시고 건강히 다녀오십시오. 가실은 설씨녀의 심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명마 한 피를 가지고 다시 설씨녀의 집으로 찾아왔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 가장 좋은 말입니다. 내가 간 후 이 말을 잘 보살펴 주십시오. 가실은 나라에서 정한 3년을 기약하고 집을 떠났어요. 설씨 부녀는 가실이 건강히 돌아오기를 기도하며 두고 간 말 또한 정성으로 보살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약속한 3년이 됐는데도 가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버지, 서방님께 무슨 병고가 있는 건 아니겠죠? 글쎄다. 3년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걸 보니 무슨 일이 있는 것 같기도 하구나. 그러니 너도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럴 순 없어요. 언제까지라도 기다리겠으니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설씨녀는 돌아오지 않는 가실을 위해 매일 새벽 기도를 했어요. 어느덧 세월은 흘러 6년이 지났지요. 설씨는 딸을 볼 때마다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가라며 안달을 했어요. 아버지, 두 번 다시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저는 가실과 혼인할 마음도 없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평안히 해드리려고 그랬던 것이지만 국경에서 위험에 처해 있을 가실을 생각하면 신의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설씨는 딸의 완강한 태도에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90이 넘어가는 늙은 자신도 그렇지만 나이가 관연한 딸을 볼 때 장차 남편감이 없을 것을 걱정했어요. 그래서 딸 몰래 약혼 날짜를 정해놓았죠. 이 일을 알게 된 설씨녀는 화를 내며 외양간으로 들어가 가실이 두고 간 말을 쓰다듬으며 눈물로 하소연을 하고 있을 그때였어요. 멀리서 넉마를 걸친 듯한 남자가 느릿느릿 설씨녀에게 다가왔어요. 너무나 마르고 야위여서 그가 누구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죠. 누구신지요? 가실은 눈물을 흘리며 품 안에 있던 거울을 꺼내 설씨녀에게 보여주었어요. 설씨녀 또한 품 안에서 나머지 반쪽의 거울을 꺼냈어요. 다시 만나게 된 가실과 설씨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좋은 날을 택해 혼인을 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았어요. 구문소 설화 옛날 강원도 삼척 어느 작은 마을에 엄종안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엄씨는 가난한 살림에 열 명이 넘는 가족을 부양해야 했어요. 입을 것은 물론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죠. 오늘은 뭘 먹을 수 있을까? 그래, 구문소에 가서 고기나 잡아야겠다. 엄씨는 아침마다 가족들의 끼니를 걱정했어요. 하지만 구문소에서 낚시를 하거나 그물을 쳐서 고기를 잡는 것으로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난 엄씨는 지난 밤에 쳐놓은 그물을 건지러 구문소로 갔죠. 고기가 얼마나 잡혔을까? 고기야, 많이 들어있어야 한다. 엄씨는 그물을 건지려고 물속으로 몸을 숙이다가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어쩔 줄 몰라 하며 호우적거릴수록 점점 더 물속으로 들어갔죠.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이러다 내가 죽는 건 아니야? 엄씨는 온 힘을 다해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다가 구문소 돌 속에 살고 있다는 돌룡에게 배를 찔리고 말았어요. 엄씨는 몇 천리나 되는 것 같은 물속으로 계속해서 빨려들어갔어요. 한참을 빨려들어가다가 고개를 들어보니 드넓은 모래사장에 번쩍이는 기와집들이 가득했어요. 내가 죽어서 저승에 온 건가? 아니면 물속 용궁인가? 엄씨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가 도대체 어디지? 엄씨는 마을을 한 바퀴 둘러보다가 생전 처음 보는 구중 궁궐 앞에서 발을 멈췄어요. 그곳은 정말 용왕이 살고 있을 것 같았죠. 천천히 궁궐을 둘러보다가 보니 대문이 보였어요. 엄씨는 기웃거리며 열려있는 대문 안을 바라보았어요. 화려한 꽃들이 피어있는 정원을 보고 있으니 눈이 부셨어요. 세상 천지에 이런 곳이 다 있네. 그런데 저건 뭐지? 엄씨는 비단이 깔린 듯한 붉은 기와를 바라보다가 그물 두 개가 걸려있는 것을 보았어요. 한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물 중 하나는 엄씨가 구문소에 물고기를 잡기 위해 쳐놓았던 바로 그 그물이었어요. 엄씨는 자기 그물을 가지고 가려고 기와 밑으로 가서 잡아당기고 있었죠. 그때 백발 노인이 나타나서는 엄씨에게 호통을 쳤어요. 여기는 인간이 들어오는 곳이 아닌데 어떻게 왔느냐? 네가 사는 곳으로 당장 가거라. 어르신, 저는 구문소에서 고기 그물을 꺼내려다가 물에 빠지게 됐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엄씨의 사정을 들어주었어요. 네가 쳐놓은 그물 때문에 내 자식들이 넘어져서 크게 다쳤다가 이제서야 퀘차하고 잠깐 나갔으니 그 전에 어서 돌아가거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게 화를 볼 것이야. 그러자 엄씨는 어쩔 줄 몰라했어요.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노인은 엄씨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이 흰 강아지 한 마리와 흰떡 한 개를 엄씨에게 주었어요. 걱정 말고 이 강아지를 따라가거라. 그럼 네 집이 나올 것이야. 가다가 배가 고프거든 이 떡을 먹어라. 이제 어서 빨리 가거라. 흰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며 엄씨 앞으로 뛰어갔어요. 엄씨도 강아지를 따라서 한참을 뛰다 보니 파도 치는 바닷가 모래사장이 나왔죠.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바다를 건너갈 수도 없고. 엄씨가 이렇게 걱정을 하자 바다가 열리며 길이 나타났어요. 한참을 걸었더니 배가 고프네. 그래 아까 어르신께서 주신 떡을 먹어야겠다. 노인이 준 흰떡을 먹자 배가 부른 것은 물론이고 기분이 좋아지면서 힘이 나는 것 같았어요. 엄씨는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흰 강아지를 따라서 걸었어요. 바다를 지나 산을 넘고 나자 엄씨가 그물을 쳤던 구문소가 나타났어요. 이제 집에 찾아갈 수 있겠구나. 고맙다. 강아지야. 강아지에게 인사를 하자 강아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고 말았어요. 뿐만 아니라 노인이 먹으라고 주었던 흰떡은 흰 돌로 변해 있었어요. 엄씨는 강아지를 양지바른 곳에 잘 묻어주고 돌로 변한 떡은 품 안에 간직하고 집으로 가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엄씨의 집에서는 무당이 구슬하기도 하고 마을 사람들이 드나들며 조문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누가 죽었나? 엄씨는 자기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어서 궁금했어요. 그때 사람들이 속은거리는 말소리를 듣게 됐죠. 아이고 벌써 3년이 지났네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안 됐어요. 뭐라고? 내가 죽은 지 3년이나 지났다는 말이야? 엄씨는 집으로 들어가면서 소리쳤어요. 얘들아 아버지가 돌아왔구나. 여보 나는 죽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족들은 엄씨를 보고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왔다며 깜짝 놀라면서도 기뻐했어요. 무당이 구슬하던 상은 잔치상으로 바꿔 동네 잔치를 했죠. 그리고 엄씨가 품 안에 지니고 온 돌이 된 흰떡은 백병석이라 부르며 집안의 가보로 간직했어요. 그러자 집안은 점점 부자가 됐어요. 엄씨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3년 후에 죽고 말았어요. 가족들은 엄씨의 뜻에 따라 흰 강아지 무덤 옆에 아버지를 묻어주었죠.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우리 집안의 가보인 백병석은 아들인 내가 가지고 있을게.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이 가보를 가지고 있으라는 법도가 어디 있습니까? 사위가 형님에게 이렇게 대들자 가족들은 모두 아들의 편을 들어주었어요. 할 수 없이 사위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죠. 그날 밤 엄씨의 사위 조씨는 백병석으로 부자가 된 장인의 가족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백병석을 훔쳐 도망을 갔어요. 가족들은 백병석을 돌려받기 위해 사위 조씨를 찾으려고 했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잉어의 부탁 옛날 수리꼬리라는 작은 마을에 금실조끼로 소문난 부부가 있었어요. 여보, 잘 주무셨어요? 그럼요. 당신이 함께 있는데 잘 잤죠. 부부는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서 함께 밥을 먹고 남편은 고기를 잡으러 가고 아내는 남의 집 부엉니를 도와주며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부는 다른 날보다 많은 일을 했어요. 물고기를 잡고 와서 마을 논일에 밭일까지 했더니 정말 힘드네요. 당신도 많이 힘들었죠? 예, 오늘은 일찍 쉬어야겠어요. 부부는 잠자리에 들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죠. 어부인 남편은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메고 집을 나섰어요. 호수 주변을 따라 걷고 있는데 어디선가 오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부는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잘못 들었나? 어부는 다시 천천히 걸었어요. 그때 호수에서 아주 커다란 잉어가 꼬리를 흔들며 울고 있었어요. 어부는 잉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 생전 저렇게 큰 잉어는 처음 보는데? 어부는 조심스럽게 잉어에게 다가갔죠. 어부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호수가 너무 좁아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헤엄을 칠 때마다 꼬리가 호수 바닥에 닿았거든요. 내가 뭘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니? 잉어는 자기를 호수 근처에 있는 바위 아래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는 잉어를 달래면서 꿈에서 깨어났어요. 참 이상한 꿈을 꾸었네. 옆에 있던 아내도 눈을 비비며 잠에 섰겠지요. 여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상한 꿈을 꾸었다고요? 저도 꿈에서 사람만한 잉어가 울고 있는 꿈을 꿨어요. 뭐라고요? 남편과 아내는 지난 밤 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부부가 똑같은 꿈을 꿨다는 걸 알게 됐죠. 여보 정말 이상해요. 호수에 한번 나가볼까요? 부부는 함께 호숫가로 가보았어요. 주변을 한참 동안 걸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여보 그냥 개꿈인가 보네요. 집에 돌아가서 아침이나 먹자고요. 부부가 돌아서서 가려고 할 그때였어요. 꿈에서 보았던 그 커다란 잉어가 꼬리를 흔들며 울고 있었어요. 여보 저 저기를 좀 보세요. 어디 어디요? 남편은 커다란 잉어를 보자 너무 놀라서 옆에 있던 돌을 던져 잉어를 죽이고 말았어요. 그러자 파란 호수는 핏빛으로 변하고 하늘은 온통 구름으로 뒤덮이더니 선녀들이 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커다란 잉어를 안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잉어를 죽인 남편과 아내는 무섭고 놀라서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얼마 후 이번엔 씩씩한 왕자가 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부부를 바라보았어요. 하늘나라 왕자님께서 무슨 일로 오셨나요? 나는 당신들이 죽인 그 잉어입니다. 내 말대로 나를 바위 아래 데려다 주었으면 큰 복을 받았겠지만 나를 죽였으니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왕자는 안타까워 하며 이렇게 말을 하고는 하늘로 올라갔어요. 한참을 멍하니 서있던 부부는 정신을 차리고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여보 우리가 아직도 꿈을 꾸고 있는 건가요? 그러게요. 그 왕자의 말처럼 벌을 받으면 어쩌지요? 벌은 무슨 벌이요?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부부는 집으로 돌아가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일을 하며 지냈어요. 1년이 지나 잉어를 죽였던 그날이 되었어요. 부부는 잉어를 죽였다는 것도 잊고 살고 있었지요. 어부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호수로 고기를 잡으러 그물을 메고 나갔어요. 어디서 고기를 잡아볼까? 어부는 그물을 칠 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그때 맑았던 하늘에서는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들며 천둥 번개가 쳤어요. 그물을 던지려던 어부는 그만 벼락에 맞아 죽고 말았죠. 남편이 맑은 하늘에 벼락을 맞고 죽게 되자 아내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외롭게 죽고 말았어요. 거짓말 잘하는 사위 옛날 어느 마을에 큰 부잣집이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주인을 김부자라고 불렀죠. 김부자 부부에게는 무남독녀 외동딸이 하나 있었어요. 부부는 혼기가 찬 딸의 신랑감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여보 당신은 어떤 사위를 보고 싶습니까? 저야 뭐 당신이 좋다고 하면 좋지요. 그게 정말이요? 내가 원하는 사위면 된단 말이지? 예 그럼요. 김부자는 재미있고 지혜로운 사위를 집안에 드리고 싶었어요. 재산도 많고 걱정도 없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재미있고 지혜로운 사위를 얻을 수 있을까?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김부자는 어떤 사위를 얻을지 마음을 먹고 대문 앞에 방을 붙였어요. 김부잣집 사위가 되고 싶은 사람은 오시오.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김부잣집 사위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잣집 벽에 붙은 방을 보고 수근 거렸어요. 뭐라고? 거짓말을 잘하면 김부잣집 데릴 사위가 될 수 있다고? 우리도 한번 가볼까? 가서 거짓말을 좀 하면 될 거 아닌가? 마을 총각뿐 아니라 산 넘어 사는 총각들 까지도 소문을 듣고 김부잣집 사위가 되려고 거짓말 시험을 봤어요.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김부자 마음에 드는 사위감은 없었어요. 거짓말을 하다가 김부자가 꼬투리를 잡으면 여지없이 사실대로 말을 하곤 했거든요. 그러자 김부자의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정직한 사위를 얻어도 부족할 텐데 거짓말 잘하는 사위를 얻어서 뭘 하시려고 그러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을 잘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혜롭고 꾀가 많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가요? 당신 내키는 대로 하세요. 김부자는 거짓말 잘하는 사위를 얻기 위해 날마다 총각들을 만나서 거짓말을 나누던 어느 날 이었어요. 나이가 들어 보이는 총각이 김부자를 찾아왔어요. 총각은 거짓말이라고는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어 보이는 순한 얼굴이었어요. 자네는 자네는 어디서 왔는가 예 저는 전라도에 살고 있는데 거짓말 좀 해보려고 왔지요. 김부자는 멀리서 온 총각에게 시장할 테니 밥부터 먹으라며 저녁을 주었어요. 저녁상을 물리고 나자 김부자가 먼저 거짓말을 시작했죠. 우리집 광에는 쥐가 겁나게 많이 있다네. 그런데 먹을 쌀이 없어서 바다 건너 옆나라로 가고 있네. 그래서 쥐들이 바다를 건너면서 건너간다 풍덩 건너간다 풍덩 하고 말을 한다네. 김부자의 말을 받아서 이번엔 총각이 거짓말을 시작했어요. 제가 사는 금강산에 가면 소나무가 겁나게 많아요. 산판꾼들이 나무를 배러 가서 톱으로 쓱싹쓱싹 하면 나무가 넘어간다 절퍽 하지요. 김부자는 다시 건너간다 풍덩 하고 총각은 넘어간다 절퍽 하고 말하기를 날이 새도록 했어요. 김부자는 같은 말을 밤이 새도록 하자 졸리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총각은 이를 악물고 앉아서 똑같은 말을 지치지도 않고 반복 했죠. 그렇게 한참을 하다가 김부자는 그만 깜빡 졸았는지 말이 잘못 나왔어요. 글쎄 건너간다 풍덩 한다는 것이 건너간다 철 하고 말았어요. 절퍽 하고 말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건너간다 절퍽이라고요? 건너간다 풍덩 아닙니까? 내가 그랬나? 깜빡 졸았나 보네. 자네가 이겼네. 이렇게 해서 가난하고 나이 많은 총각은 김부잣집 대릴사위가 될 수 있었어요. 용덕리 쌀바위 옛날 어느 마을에 큰 절이 하나 있었어요. 마을과 멀리 떨어진 산속에 있는 절은 밤이 되면 무서운 짐승들도 나타나곤 했어요. 깊은 산속에 절만 하나 덩그러니 있으니 불공을 들이러 오는 사람도 없고 큰일이구나. 절이 처음 생겼을 때는 주변 동네에서 가장 큰 절이었기 때문에 불공을 들이러 오는 사람도 많았고 시주를 하는 보살 님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자 높은 산에 있는 절엔 오는 사람도 줄었을 뿐 아니라 시주를 해주시는 보살들도 없었어요. 커다란 절에 혼자 남은 주지승은 살아가기가 어려웠죠. 저녁을 하려고 공양간에 쌀통을 들여다보던 스님은 남아있는 쌀을 보니 한숨이 나왔어요. 아이쿠 아이쿠 닭발에 온 쌀도 오늘 저녁을 먹고 나면 이제 없겠구나. 스님은 저녁을 지어먹고 날이 밝으면 저를 떠날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스님의 꿈속에 부처님이 나타나서 절 뒤에 있는 바위 아래 가보라고 했어요.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어난 스님은 바위가 있는 곳으로 뛰어가 보았어요. 바위 아래에는 스님이 하루 먹을 만큼의 쌀이 나와 있었어요. 세상에 나무 관세응보살 부처님의 뜻이구나. 앞으로 저를 떠날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더 수행정진하고 기도에 전념 해야겠구나. 그날 이후 스님은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며 수행했어요. 그러자 절에는 사람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했고 신도들이 모여들면 그만큼 바위에서는 쌀이 나왔어요. 스님은 공양 걱정 없이 기도를 올릴 수 있었죠. 절이 이렇게 번창해 가자 떠나갔던 스님들도 다시 돌아왔어요. 부처님의 가필호구나. 주지 스님은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바위 어디에서 쌀이 나오는지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절에 있는 사람이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쌀이 나오는 걸까?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던 스님은 바위에서 쌀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기 위해 몰래 바위 옆에서 숨어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깜빡 잠이 들어 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없었죠. 오늘도 하루 먹을 만큼의 쌀만 나와 있네. 스님이 잠든 사이에 바위에서는 이미 쌀이 나와 있었어요. 내가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잠들지 않고 쌀이 나오는 걸 꼭 보아야지. 그날 밤 주지 스님은 다시 쌀이 나오는 바위를 지켜보기로 했어요. 자정이 지나자 졸음이 몰려왔지만 꾹 참았죠. 잠시 후 벼랑이 흔들리는 것 같더니 바위도 조금씩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바위가 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스님은 덜덜 떨면서 바위를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바위가 움찔움찔 하는 것 같더니 바늘 구멍만 한 곳에서 구멍이 뚫리면서 쌀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쌀은 하루 동안 먹을 만큼만 나오고 바위의 구멍은 다시 막혔어요. 주지승은 몇 날 며칠 동안을 바위에서 쌀이 나오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자정이 조금 지나면 바위가 움찔거리고 구멍이 뚫리면서 쌀이 나오고 있구나. 그렇다면 저 구멍이 다치지 않게 하면 쌀이 계속 나오겠지? 스님은 스님은 쌀이 바위가 바위가 계속 바라보고 있자 갑자기 욕심이 생겼어요. 그날 밤 스님은 기다란 장대를 가지고 바위 옆에서 기다렸어요. 자정이 지나자 바위는 움찔거리고 구멍이 뚫리더니 쌀이 나왔어요. 그래 지금이다. 스님은 기다란 장대를 쌀이 나오는 구멍에다 넣었어요. 장대는 바위의 구멍 속으로 점점 빨려 들어갔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야. 주지승은 장대를 잡은 손을 놓으려고 했지만 장대에서 손을 뗄 수가 없었어요. 장대를 잡고 있던 스님도 바위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말았어요. 주지승까지 구멍 속으로 들어가고 나자 바위의 구멍은 닫히고 바위도 쌀처럼 흰색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이날 이후 바위에서는 쌀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흰색으로 변한 이 바위를 쌀바위라고 부르게 되었대요. 잠들기 전 함께 듣는 안나의 옛날 이야기 점쟁이의 도움 옛날 어느 시골마을에 맹사성이란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게 된 아이는 돌봐줄 사람도 의지할 곳도 없었죠. 그래 부모님도 안 계신 이곳에서 계속 살 이유가 없지. 어차피 돌봐줄 사람도 없는데 넓은 곳으로 가야겠어. 아이는 혼자서 한양으로 길을 떠났어요. 고생고생하며 도착한 한양에서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장안을 떠돌아다니며 허드렛 일이나 해주고 겨우 밥이나 먹으면 다행이었거든요. 아이는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일할 곳을 찾아다니고 있었어요. 예, 사성아, 사성아, 예? 아이를 다정하게 부르는 사람은 장안에서 소문난 점쟁이였어요. 점쟁이는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고 앞일을 맞추는 신기한 재주가 있었거든요. 아침밥은 먹었느냐? 오늘 저녁에 잠잘 곳은 있느냐? 점쟁이의 물음에 우물쭈물거리며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아침도 못 먹었고 잠잘 곳도 없었거든요. 사성아, 딱히 갈 곳이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내 심부름도 하면서 살지 않겠느냐? 예, 참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신다면 은혜는 잊지 않겠어요. 점쟁이는 아이의 말시와 행동을 보고는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아이는 점쟁이의 집에서 공부도 하고 일도 하면서 지낸 지 몇 년이 지났어요. 이제 아이가 아니라 청년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점쟁이는 청년을 불러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사성아, 장안의 역질이 돌아서 밤 늦은 시간이 되면 병에 걸려 죽은 송장들을 사대문 밖으로 내다놨다가 사흘이 지나면 장사를 지낸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예,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래, 그럼 내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겠느냐? 어르신께서 시키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라도 하겠어요. 그날 밤은 높은 벼슬을 하던 재상의 딸이 역질에 걸려 죽은 지 사흘이 지난 날 이었어요. 자시가 되면 사대문 밖 공동묘지로 가거라. 거기에 가면 장사를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야. 숨어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가 사람들이 가고 나면 묘를 파서 송장을 업고 오거라. 맹사성은 송장을 업고 오라는 점쟁이의 말에 너무 놀라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왜 못 하겠느냐?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 어르신께서 잘못된 일을 시키실 분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맹사성은 점쟁이의 마을이 끝나자 바로 공동묘지로 갔어요. 커다란 나무 뒤에 숨어서 묘지를 지켜보고 있었죠. 잠시 후 장정들이 상여를 메고 와서는 관을 꺼내 땅에 묻고는 떠나갔어요. 어르신께서 말씀하신 송장이 저것인가 보네. 사성은 장정들이 떠나자 땅을 파서는 비단에 쌓인 송장을 그대로 업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르신 다녀왔습니다. 그래 고생했구나. 이제 어서 그 송장을 안고서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있거라. 사성은 점쟁이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날이 밝아오자 점쟁이는 사성에게 송장의 몸을 만져보라고 했죠. 몸이 좀 따뜻해졌느냐. 이에 온기가 도는 것 같습니다. 그럼 됐다. 이제 부엌에 가서 따뜻한 물을 좀 가지고 오고 아가씨가 먹을 수 있게 미음을 끓이거라. 사성은 아가씨에게 물을 먹이고 나서 미음도 먹였어요. 그러자 아가씨는 일어나서 앉는 게 아니겠어요? 고개를 들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더니 기운이 없는지 다시 고개를 떨궜어요. 사성은 그간의 일들을 아가씨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죠. 아가씨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며칠이 지나고 기운을 차린 아가씨는 일어나서 사성을 도와 집안일을 거들겠다고 했어요. 좀 더 누워 계세요. 아닙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런데 혹시 저를 업고 오셨을 때 제 몸을 감싸고 있던 비단은 어찌 하셨습니까? 예 비단이요 저쪽에 있습니다. 가져다 드릴게요. 아가씨가 비단을 풀자 비단 안에는 생전 보지도 못한 귀한 폐물들이 들어 있었어요. 아가씨는 그것들을 사성에게 주었죠. 이것을 가지고 장에 가서 팔아 필요한 것들을 사오세요. 이 귀한 것들을 팔아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저를 살려주신 분에게 이 깐 것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사성은 폐물을 가지고 장터에 가서 좌판을 깔았지만 사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아침부터 나가 해질녘이 돼가도 하나도 팔지 못했죠. 그런데 한 처녀가 사성의 좌판에 있는 폐물들을 이리저리 살피고 눈여겨보더니 벌떡 일어나서 뛰어갔어요. 그 처녀는 바로 재상의 집에서 일을 하는 하녀였어요. 하녀는 소리를 지르며 집으로 들어갔어요. 마님! 마님! 하녀가 호들갑을 떨며 큰 소리를 내자 방 안에 있던 재상 부부가 밖으로 나왔어요. 무슨 큰일이 났기에 이리 소란이냐? 호들갑 떨지 말고 천천히 말해보거라. 예, 마님! 제가 장터에 나갔다가 이상한 것들을 봤어요. 글쎄 어떤 총각이 우리 아가씨가 간직하고 있던 폐물들을 팔고 있지 뭐예요? 그게 정말이냐? 그럼요! 지금 장터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재상은 하인들을 시켜 폐물을 팔고 있는 총각을 잡아오라고 했어요. 하인들은 사성을 잡아서 흠신 두들겨 패고는 재상 집으로 끌고 갔죠. 네가 감히 내 딸의 묘를 파서 배물을 훔쳤느냐?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성은 그동안의 일들을 재상 부부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부부는 자기 딸을 살린 은인이라며 극진하게 대접할 뿐 아니라 딸과 혼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사성은 재상의 사위가 됐고 글공부 또한 열심히 해서 훗날 나라에 큰일을 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를 구한 효자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아들과 둘이서 살고 있는 나무꾼이 있었어요. 나무꾼은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팔아 아들과 먹고 살았지요. 얘야 아버지 산에 다녀올 테니까 집 잘 보고 있거라. 예 아버지 조심해서 잘 다녀오세요. 아버지가 나무를 하러 가면 효자 아들은 집안일은 물론이고 밭에 나가 일을 하기도 하고 나무 열매를 따기도 했어요. 아버지가 좋아하는 열매를 많이 땄으니까 이제 집에 가야겠다. 아들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날이 저물어 어두워졌는데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고 있었어요. 돌아오실 때가 지났는데 왜 안 오시지? 아들이 문 앞에 서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을 그때 옆집 사는 아저씨가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었어요. 네 아버지가 잡혀갔다. 잡혀갔어. 예? 잡혀갔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 거인 말이다. 등에 날개 달린 거인이 네 아버지를 잡아갔단 말이야. 아들은 아저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산으로 달려갔어요. 날은 이미 캄캄해져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죠. 아들은 할 수 없이 집으로 겨우겨우 돌아와서 날이 밝자 다시 산으로 갔어요.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아버지를 찾았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몇 날 며칠을 다녀도 찾을 수가 없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아. 아버지 어디 계세요?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며 울다 지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머리가 하얗고 수염이 긴 노인이 나타났어요. 아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나는 이 산을 지키고 있는 산신령이다. 네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테니 걱정 말거라. 정말이세요? 고맙습니다. 빈대 빈대 한 말 벼룩 한 말 바늘 한 말을 준비해서 가거라. 거인을 만나거든 무서울 때마다 하나씩 풀도록 해라. 아들은 신령님께 감사의 절을 하고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죠. 내가 꿈을 꿨나? 아니야 정말 신령님이 말씀해 주신 게 맞을 거야. 아들은 다시 마을로 내려가서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빈대와 벼룩 그리고 바늘을 한 말 씩 준비했어요. 이제 됐다. 어서 아버지를 찾으러 가야지. 아들은 산속 여기저기를 다니며 아버지를 찾다 보니 어느덧 해가 저물어 가고 있었어요. 어떡하지 곧 어두워지겠는데 밤이 되기 전에 쉴 곳을 찾아야겠어. 아들은 산짐승을 피할 곳을 찾다가 멀리서 반짝이는 불빛을 보았어요. 저기 집이 있는 것 같은데 하룻밤 신세질 수 있을지 물어봐야겠네. 빠른 걸음으로 걸어서 불빛이 보이는 곳을 찾아갔어요. 그곳에는 의리의리하게 큰 기와집이 있었어요. 계십니까? 계십니까? 대문을 두드리며 하룻밤 묵어갈 수 있는지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아들이 대문을 밀어보았더니 문은 열려 있었어요. 아무도 없나? 빈집인가? 집안을 둘러보며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았지만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저 광에는 뭐가 있길래 저렇게 큰 자물쇠로 잠겨있지? 날이 밝으면 한번 열어보고 오늘은 여기서 쉬어가야겠다. 아들은 빈 방으로 들어가서 누웠어요. 잠이 깜빡 들려고 하는 그때 마당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죠. 거, 거인? 정말 등에 날개가 달린 거인이네? 방으로 들여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들은 덜덜 떨며 무서워서 어쩔 줄 몰랐어요. 어떡하지? 그래 신령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에 벼룩한 말을 풀어놓고 벽장에 숨어야겠다. 아들은 숨어서 거인을 지켜보았어요. 거인은 방으로 들어와서 바로 누웠지만 벼룩 때문에 잘 수가 없었죠. 몸을 벅벅 긁더니 참을 수가 없는지 일어났어요. 왜 이렇게 가려운 거야? 잠을 잘 수가 없네. 거인은 밖으로 나가더니 마루에 누웠어요. 그리고 잠을 자려고 했어요. 그때 아들이 벽장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마루의 빈대 한 마를 풀어놓고 다시 숨어 지켜보았어요. 잠을 자려던 거인은 툴툴거리며 다시 일어났어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 가려운 거야? 안 되겠다. 도저히 집에서 잘 수가 없겠어. 거인은 쿵쿵거리며 마당 옆 풀숲으로 가서 누웠어요. 아들은 또다시 살금살금 다가가서 바늘 한 마를 뿌렸죠. 거인은 잠결에 뒤척이다가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뭐가 이렇게 따가운 거야? 잠을 잘 수가 없네. 거인은 잠잘 곳을 찾아 두리번거리다가 커다란 솥단지 안으로 들어가서는 뚜껑을 닫아버렸어요. 그러자 아들은 바윗덩어리를 들고 와서 거인이 솥뚜껑을 열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죠. 거인은 물리쳤지만 아버지는 어디 계신 거지? 아들은 다시 집안을 둘러보았어요. 그래 저 광에 뭐가 있는지 봐야겠어. 아들은 닫힌 광문을 도끼로 부서 열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에요? 그렇게 애타게 찾아다니던 아버지가 광 안에 있는 게 아니겠어요? 아들은 아버지와 얼싸 안으며 기쁨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광 안에 있던 금은 보아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살았대요. 도리된 처녀보살과 스님 옛날 전라북도 순창에 불암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절터에는 금동 불상을 모셔놓고 기도를 올리는 처녀보살이 있었죠. 보살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동이 트기 전 새벽에 정갈하게 목욕을 하고 기도를 하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이런 보살의 소문은 마을의 아낙네들에게까지 전해졌어요. 아이고 그 얘기 들었어요. 영검한 처녀보살이요. 그럼요 들었죠. 글쎄 아기 없는 신도들을 위해 기도를 해주면 잠시 날미가 아기를 점지해 준다고 하던데요.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새댁이 반색을 하며 물었어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정말이에요? 저희는 혼례를 치른 지 3년이 지났지만 아기가 아직 없어서 걱정이거든요. 오늘 당장이라도 보살님을 찾아가 봐요. 아기를 점지해 주는 기도는 백발백중이래요. 새댁은 빨래 빨래 더해서들은 아낙네들의 말을 듣고 보살을 찾아가 백일 기도를 올렸어요. 그러자 백일 후 정말 아기가 찾아왔죠. 신도들은 금동 불상을 모시는 처녀 보살을 따르고 존경했어요. 브람사지 인근에는 다른 절들도 있었어요. 근처 추감사란 절에서는 스님들이 수련을 했어요. 그중 한 젊은 스님은 낮에는 말달리기 수련을 하고 밤에는 브람사로 가서 병술이 뛰어난 스님에게 병술을 배웠어요. 스님 그 브람사에 가면 금동 불상을 모시는 처녀보살이 있다던데 보셨습니까? 예 못 봤는데요. 아니 그곳에서 병술을 배우시는데 못 보셨습니까? 소문에 듣자 하니 연검하기도 하지만 얼굴도 예쁘다고 하던데요. 젊은 스님은 애써 못 들은 척 했어요. 하지만 연검하다는 보사를 한 번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병술을 배우러 브람사에 가면서도 처녀보살의 생각이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보사를 한 번만 몰래 보고 올까? 얼굴만 보는 건 잘못이 아니지. 그래 얼굴만 한 번 보자. 젊은 스님은 브람사로 들어가기 전 금동 불상을 보고 싶다는 핑계를 대며 보살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보았어요. 보살은 스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어요. 뿐만 아니라 보살이 모시고 있는 금동 불상을 보니 너무 탐이 났어요. 저 보살의 영검함은 금동 불상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보살과 불상을 모두 다 내가 가질 방법은 없을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젊은 스님은 병수를 배우러 가야 한다는 것도 잊고 추감사로 돌아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마음속에서는 아름다운 처녀보살과 불상 생각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보름달이 뜬 하늘을 바라보던 스님은 못된 생각이 떠나질 않았죠. 아무래도 안 되겠어. 스님은 말을 타고 불암사로 달려갔어요. 보름이 되면 스님들은 다른 곳으로 가서 기도를 올리느라 절에는 처녀보살만 남아있었어요. 젊은 스님은 불암사에 도착하자 살금살금 돌아다니며 처녀보사를 찾았어요. 보살은 금동불상 앞에서 절을 하고 있었어요. 스님은 보살을 보자 자기도 모르게 뒤에서 안고 말았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영검하던 보살은 돌로 변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젊은 스님은 깜짝 놀라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다음날 절에 돌아온 주지스님은 돌로 변한 처녀보사를 보게 되었죠. 간밤에 보살님께 무슨 일이 있었나 보구나. 영검함으로 중생들은 위해 기도를 많이 해주던 보살님의 얼을 기려야 하겠구나. 주지스님은 절 뒤편에 있는 바위에 부처님을 새겨 마에불을 모시고 아기 부처를 주위에 묻었어요. 한편 놀라서 도망을 갔던 젊은 스님은 때늦은 죄책감에 망월대에 올라가 몸을 던진 순간 돌로 변해버렸어요. 사람들은 이 돌을 총각스님 돌이라 불렀고 총각스님 돌이 보이는 봉우리를 처녀봉이라 불렀어요. 또한 스님이 타고 온 말은 사람이 돌로 변하자 놀라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순간 말 역시 돌로 변해서 말바위가 되었대요. 체계산의 금돼지 옛날에 금돈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신비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명산인 체계산 중턱에 있는 바위 아래 큰 동굴에 살고 있었죠. 금도는 기도 수행 정진하며 수도승 처럼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체계산의 신령님이 금돈을 찾아왔어요. 너는 무슨 소원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느냐? 신령님이 갑자기 묻자 금돈은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저 저는 그냥 돼지처럼 걱정 근심 없이 살고 싶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 소원을 들어주지 예? 금돈이 놀라서 소리치는 순간 정말 커다란 돼지로 변해 있었어요. 막상 아무 생각 없는 돼지가 되고 보니 사는 의미가 없고 슬퍼졌어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나쁜 사람들을 혼내줘 야겠어. 아름답고 예쁜 여자들을 탐하는 양반들을 괴롭혀야 하겠다고 생각한 금돈은 마을로 내려가 형감의 아내들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적성현이라 불리는 이 마을은 아름다운 여자들이 많기로 소문난 곳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의 수령들도 적성현으로 오고 싶어 했죠. 아이고 큰일 큰일 났어요. 우리 마을에는 형감들이 안 온다고 하네요. 그럴만도 하지요. 오기만 하면 금돈이 와서 만화님을 잡아가잖아요. 마을을 주의하고 관리할 관리가 오지 않자 사람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이때 머리는 지혜로우나 관복이 없어서 자리 하나 차지하지 못한 최씨 양반이 적성현 형감으로 나섰어요. 비어있던 자리는 바로 최형감이 차지할 수 있었죠. 여보 금돈이 내려와서 저를 데려가면 어쩌죠? 걱정 마세요. 내가 당신을 구할 것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형감은 아내의 허리춤에 오생 명주 실타래를 묶어놓았어요. 형감이 부인한지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자정이 넘은 시간이 되자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면서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얼마 후 겨우 정신을 차린 형감은 아내를 찾아보았지만 방바닥에는 명주실만 늘어져 있었어요. 당장 아내를 찾으러 갈 것이다. 형감은 하인들을 데리고 명주 시를 따라갔어요. 시를 따라 한참을 갔더니 산 중턱에 있는 금돼지 굴로 이어져 있었어요. 지금부터는 아무 소리도 내지 말아야 한다. 형감은 살금살금 돼지 굴로 들어가서 안을 살펴보았어요. 동굴 안에서는 금돈이 여러 여인들과 놀고 있었어요. 형감은 아내를 찾아보았죠. 아내는 현감과 약속한 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금돈에게 거짓으로 친절하게 대하고 있었어요. 금돈님은 이렇게 힘이 세니까 세상에 무서운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지요? 정말 좋으시겠어요. 금돈은 머뭇거리며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름 다름 제가 멋진 금돈님을 만나고 보니 함께 살고 싶어서 그래요. 혹시라도 금돈님께 좋지 않은 물건을 집안에 들여놓을 까 봐 물어보는 것이었어요. 현감 아내의 말에 금돈은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요? 나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지만 사슴 가죽을 조금이라도 만지거나 보게 되면 힘이 다 빠져서 죽게 돼요. 현감은 금돈의 말을 들었지만 당장 사슴 가죽을 구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 현감 아내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어요. 내 안주머니에 있는 경대 열쇳 끈이 사슴 가죽으로 만든 것이지. 현감 아내는 주머니에서 바로 사슴끈을 꺼내 금돈의 콧구멍 안에 넣었어요. 그러자 금돈은 벌벌 떨며 신음 소리를 내다가 입에 거품을 물고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죽어있는 금돈은 돼지가 아니라 사람으로 변해 있었어요. 부인 당신이 이 모든 사람들을 구했어요. 당신이 자랑스럽네요.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저는 당신 말씀대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을 뿐이지요. 현감과 하인들은 동굴 안에 있던 여인들을 구해서 마을로 내려왔어요. 현감과 아내 덕분에 적성현은 다시 평화로워졌죠. 얼마 후 현감의 아내는 태기가 있더니 아들을 낳았어요. 이상하구나. 정말 이상해. 현감은 아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어요. 아들은 어쩐지 금돈을 닮은 것처럼 보였어요. 현감의 아들은 장성하여 대연으로 알려진 최치원 선생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최치원 선생이 화산 금돼지의 아들이라는 말도 전해지고 있대요. 명당 발복 옛날 어느 마을에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큰아버지 댁에서 살고 있던 기재우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영특하고 지혜로운 아이는 글공부를 열심히 했죠. 아이가 15세가 되었을 때 소학을 공부하던 중 효행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부모님도 안 계신 내가 어떻게 효도를 할 수 있을까? 몇 날 며칠을 고민하던 아이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효도를 생각해냈어요. 그래 돌아가신 부모님께 명당을 찾아 드리면 되겠구나. 그 후 청년이 된 아이는 명당을 찾기 위한 여러 공부를 하고 도선 답상가를 들고 황액 탁목혈이란 묘자리를 찾아 나섰어요. 이 자리는 지형상 뒤에 큰 바위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꾀꼬리 머리처럼 보이고 다른 하나는 거대한 나무와 같은 자리라고 해요. 한 마리 새가 고목에 달라붙어 있는 듯한 모양을 보여준다고 해요. 황액 탁목혈을 찾아야 해. 꼭 그 혈자리를 찾아서 발복을 해야지. 청년은 전국의 명산을 찾아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순창군 용지마을에서 장성 쪽으로 넘어가는 고개의 바로 옆에서 황액 탁목혈을 찾게 됐어요. 얼마 후 청년은 예의를 갖추어 부모님의 묘자리를 이장했어요. 이제 무덤 뒤 바위가 노란색으로 변하겠지. 그리고 나서 발복을 할 것이야. 청년은 효도를 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기뻤어요. 세월이 흘러 청년은 홀례를 하게 되었죠. 여보 당신은 어떤 아이가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나는 한쪽 눈이 빈 아이가 태어났으면 합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농이 지나치십니다. 농이 아닙니다. 기재우가 찾은 명당의 혈은 노란 꾀꼬리가 나무를 쪼아대는 형국의 혈이라서 꾀꼬리가 나무를 계속 쪼아대기 때문에 나무 구멍이 뚫리듯 한쪽 눈이 빈 자손이 나와야 제대로 발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재우의 아내는 홀례를 한지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었죠. 아내는 자식이 없는 것을 걱정하며 지극정성으로 치성을 들였어요. 그러자 나이 사십이 넘어 아기를 갖게 되었죠. 여보 귀한 아기이니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생각만 해야겠어요. 남편은 그런 아내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열 달이 지나 아내는 아기를 낳게 되었어요. 방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하녀가 방문을 열고 나왔죠. 아기가 아들이냐 딸이냐 예 마님 옥동자를 낳으셨어요. 그래 아기는 아무 일이 없느냐 예 아주 건강해요 아기가 건강하단 말을 들은 기재우는 낯빛이 흐려지더니 방 안으로 들어가 나오질 않았어요. 아내는 건강한 아들을 낳았는데 기뻐하지 않는 남편을 보며 서운했어요. 뭐가 언짢아서 저러실까 아기가 자라면 예뻐해 주겠지 아기는 신동소리를 들을 만큼 총명하고 지혜롭게 자랐어요.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아이는 대나무로 만든 활을 가지고 동네 친구들과 전쟁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저기 멍석 더미에 숨으면 나를 못 찾겠지? 아이는 멍석에 뚫린 구멍에다 한쪽 눈을 대고 다른 편 아이들을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때 상대편 아이가 멍석에 대고 화를 쏘았죠. 그런데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화살이 아이의 눈에 박혀버리고 말았어요. 식구들은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아이를 보며 슬퍼했어요. 저녁이 돼서 기재우가 기재우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는 조심스럽게 남편을 바라보았죠. 여보 우리 아들이 눈을 다쳐서 한쪽 눈이 보이질 않게 됐어요. 제 불찰입니다. 아내의 울먹이는 소리를 들은 남편은 활짝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됐어요. 이제 됐어. 명당이 발복할 것이요. 이렇게 황행 탕목혈이란 자리에 묘짜리를 쓰고 발복해서 태어난 아이는 1798년 조선시대 정조 때 전라도 순창에서 태어난 신동 기정진 이라고 해요. 잠들기 전 함께 듣는 안나의 옛날 이야기 황룡의 보은 옛날 어느 마을에 전시성을 가진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전시는 가난했지만 까치 내가 근처에서 작은 농토를 일구며 홀어머니를 모셨죠. 이 좁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뭘 하나 병든 어머니 약값은 커녕 하루 새끼 밥 먹는 것도 걱정인데 하천 벌판이 내 땅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푸념을 하면서도 날마다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 비가 오지 않는 날들이 계속되었어요.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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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를 내려 주세요. 늙으신 어머니가 굶고 있어요. 이 좁은 땅의 곡식들도 모두 말라 죽고 있어요. 전시는 물을 구하기 위해 까치네 땅을 파고 또 팠지만 물은 나오지 않았죠. 낙심한 전시는 바닥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아름다운 여자가 전시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전시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여자를 따라갔어요. 여자는 한참을 걷더니 강천산 입구에 있는 커다란 바위 앞에 멈췄어요. 그리고 전시를 바라보았죠. 나를 왜 따라온 것이냐. 물을 구하려고 날 따라왔느냐. 정신 없이 여자를 따라왔던 전시는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어요. 예? 예? 물을 구하려고 땅을 파기는 했지만. 전시는 자기도 모르게 여자를 따라온 것이어서 말을 이열 수가 없었어요. 여자는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전시 총각을 바라보았어요. 나를 도와 나를 도와준다면 네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것이다. 병든 니 어미도 고쳐주고 감으로 갈라진 니 땅에 단비도 내려줄 수 있고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넓은 땅도 줄 수 있는데 날 도와주겠느냐. 전시는 여자가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단 생각이 들자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눈치만 보며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자 여자는 친절한 얼굴 표정이 자납게 바뀌더니 전시 청년을 노려봤어요. 네가 생각하고 있듯이 나는 인간 세상의 사람이 아니다. 여자는 하늘나라 옥황상재를 지키는 장군의 아내였어요. 남편이 소실을 거느리자 화가 나서 소실과 큰 싸움을 일으킨 죄로 벌을 받아 이 세상으로 귀향살을 오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섬진강 향가리 용서에서 귀향살을 하고 있는 내가 여기 소실이 귀향살을 하고 있는 강천산 용서까지 뭐 때문에 왔겠느냐. 우리 둘 중 싸워서 이기는 용만이 하늘로 승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 니가 나를 도와야 할 것이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 또한 화를 면치 못할 것이야 전시는 벌벌 떨며 고개만 끄덕였어요. 여자는 전시에게 비수를 손에 쥐어 주며 다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내가 하는 말을 명심하거라. 나는 황룡으로 변할 것이고 소실은 청룡으로 변해서 싸울 것이다. 결투가 시작되면 내가 청룡을 바위 쪽으로 밀어붙일 테니 니가 청룡의 흰 배에 있는 비늘 밑을 빗으로 찔러야 한다. 알겠느냐 예 예 전시는 무서워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대답만 겨우 했어요. 그때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뒤덮이고 천둥 번개가 치더니 정말 황룡과 청룡이 위로 솟구치며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이 비수로 청룡의 배를 찌르고 어머니의 병도 고치고 돈도 벌어보자. 전시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청룡이 바위 쪽으로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청룡과 황룡은 한치에 물러섬도 없이 싸우다가 점점 청룡이 바위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드디어 황룡이 청룡을 밀어붙이자 청룡의 배가 보였죠. 그래 지금이야! 전시는 있는 힘을 다해 청룡의 배에 비수를 찔렀어요. 그러자 땅이 흔들리면서 청룡은 소리를 지르며 용소로 떨어져 죽고 말았어요. 잠시 후 여자는 전시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약속한 대로 될 것이니 걱정 마세요. 집으로 가기 전 까치네 벌판으로 가서 전시 총각의 땅이란 푯말을 세워놓고 들어가세요. 그렇게 하면 그 땅은 당신의 땅이 될 것이고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의 병은 쾌차에 있을 것이며 오늘 밤에 아름다운 아가씨가 당신 집으로 올 것이니 그 아가씨와 혼인을 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전시는 여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들어 여자를 찾아보았지만 여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하여간 저 여인이 시키는 대로 해봐야겠어. 전시는 여자의 말대로 까치네가에 전시 총각의 땅이라고 말뚝을 세워놓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얘야 어서 오너라 어서 와 병들어 있던 노모는 아픈 곳이 하나도 없다며 즐거워하고 계셨어요. 그날 밤 여자의 말처럼 아름다운 아가씨가 찾아왔을 뿐 아니라 천둥 번개가 치며 많은 비가 내렸어요. 여자가 했던 말들이 전부 이루어지고 있네. 전시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되었어요. 전시는 동이 트기도 전에 말뚝을 세워놓았던 까치네로 가보았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대실등에서 오산으로 내려오던 능선이 지난밤 내린 비 때문에 갈라져 까치넷물이 돌아 대동산을 향하고 있었어요. 까치네가 흘렀던 곳이 땅이 되어 있네. 내가 정말 이 넓은 땅의 주인이 됐어. 마을 사람들은 부자가 된 전씨를 보며 모두들 칭찬을 하며 기뻐해 주었어요. 아이고 효자 아들이라서 하늘이 복을 줬나 봐요. 예, 맞아요. 이 넓은 땅은 하늘이 내린 땅이지요. 이날부터 전시는 마을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고 이 들은 시내를 막아서 만들어진 들이라 해서 징계들이라고 불렀어요. 주인을 구한 개 옛날 어느 마을에 사이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부부는 금슬이 좋았지만 어쩐 일인지 자식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 앞 마당으로 하얀 강아지 한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들어왔어요. 여보 이 강아지 좀 보세요. 아유 예뻐라 어디서 왔을까요? 그러게요. 동네 한 바퀴 돌아봐야겠네요. 이렇게 예쁜 강아지를 어느 집에서 잃어버렸을까? 남편은 길 잃은 강아지의 주인을 찾아주려고 동네에 이 집 저 집을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어느 집에서도 강아지를 잃어버렸다는 곳은 없었죠. 여보 주인도 없는데 우리가 키울까요? 이 추운 겨울에 나가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요. 그럽시다. 부부는 강아지를 예뻐하며 어디를 가더라도 꼭 함께 데리고 다녔어요. 몇 달이 지나자 강아지는 이제 제법 자라서 집도 잘 지킬 뿐 아니라 주인의 심부름도 아주 잘했어요. 개는 이제 부부에게 있어서 자식과도 같았어요. 며칠 후면 장인어른 생신인데 우리 개를 데리고 가야겠죠? 그럼요. 밥 챙겨줄 사람도 없는데 데리고 가야죠. 며칠이 지나고 부부는 개와 함께 산넘어 처갓집으로 길을 떠났어요. 처갓집은 고개 너머에 있어서 꼬박 이틀은 가야했지만 소풍을 나온 것처럼 즐거웠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날이 어두워졌죠. 그런데 이 일을 어쩌면 좋아요? 쉴 곳을 찾아다니다가 그만 칼을 든 도둑을 만났어요. 남편은 아내와 개의를 지키기 위해 맨몸으로 칼을 들고 있는 도둑과 엎치락뒤치락하며 맞서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도둑은 칼을 놓쳤지만 남편을 쓰러뜨리고 말았어요. 아내는 무서워서 벌벌 떨며 어찌할 바를 몰라했어요. 도둑은 아내를 노려보며 소리쳤어요. 죽고 싶지 않으면 멀리 떨어져 있는 저 칼을 당장 가지고 오거라. 예, 당장 칼을 가지고 오라고. 아내는 죽인다는 도둑의 말에 칼을 가지러 가서는 손으로 잡지도 못하고 발로 밀어서 도둑에게 보냈어요. 도둑이 칼을 잡으려는 그때였어요. 주인 옆에서 짖고 있던 개가 도둑의 목을 물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도둑은 들고 있던 칼을 개에게 휘두르고는 쓰러져 죽고 말았어요. 남편은 칼에 맞은 개를 끌어안고는 슬피 울었어요. 네가 나를 구하고 죽었단 말이냐? 고맙다. 고마워. 날이 밝자 남편은 개를 정성껏 묻어주고는 다시 처갓집으로 길을 떠났어요. 부부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갔죠. 한참을 걷고 또 걸어서 처갓집에 도착했어요. 남편은 장인어른의 생일잔치가 끝나자 가족들을 모아놓고 지난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어요. 장인어른 이런 여자를 아내로 두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못된 여자를 어찌 아내로 두고 살 수가 있다는 말이냐? 당장 쫓아내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 못된 여자가 장인어른의 딸입니다. 처갓집 가족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눈만 깜빡거렸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처갓집을 나와 죽은 개의 무덤에 가서 비석을 세웠어요. 그 후 사람들은 이 고개를 주인을 지킨 개가 죽은 자리라고 해서 개의 고개라고 불렀어요. 지네의 승천 옛날 명당터에 자리 잡은 용대함이라는 절이 있었어요. 용대함은 명산인 강천산에 있어서 그 지역뿐 아니라 온 나라에 알려질 만큼 유명했어요. 그런데 용대함이 백년째 되던 애부터 음력 초하룻날 밤이 되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죠. 올해도 괴물이 나타나면 어쩌죠? 저는 무서워서 다른 절로 갈까 해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열심히 수행 정진하시면 부처님의 가피가 있을 거예요. 스님들은 밤이 되면 괴물이 나타날까 두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초하룻날 밤이었어요.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안개가 덮이더니 무시무시한 괴물이 나타났어요. 괴물을 본 주지스님은 실신을 하고 스님들은 절간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두려움에 소리치고 벌벌 떨었어요. 날이 밝자 괴물은 사라졌지만 주지스님은 실신을 했고 젊은 스님들 중에서도 병이 난 스님도 있었어요. 젊은 스님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주지스님은 그렇지 못했어요. 벌써 몇 년째 누워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주지스님이 병석에 계시니까 절간이 빈 것 같아요. 용대함의 스님들은 주지스님을 걱정했지만 스님은 병석에 누워 계신지 3년 만에 입적하시게 됐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주지스님이 오셨어요. 새로운 주지승은 용대함의 스님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했어요. 용대함의 수행정진의 수행정진의 주지수행정진의 주지수행정진의 주지승은 주지스님을 감사의 감사의 기도를 기도를 올렸어요. 그리고 청룡과 황룡을 그려놓았죠. 드디어 초하룻날이 되었어요. 밤이 되기 전 청룡과 황룡을 마루 끝 양 기둥에 붙이고 동자들은 사방이 화나도록 불을 밝혀놓 주지승의 지시대로 밤이 되기 전 모든 준비를 끝내고 스님들은 법당에 모여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시간이 점점 지나 괴물이 나타날 때가 되자 스님들은 불안했지만 멈추지 않고 연불을 했어요. 잠시 후 법당에 촛불이 흔들리고 뿌연 연기가 자욱하더니 쿵쿵 거리는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주지승은 두려운 마음을 가다듬고 일어나 마당으로 나가봤어요. 거기 누가 왔느냐 마당을 둘러보며 소리치자 뿌연 연기가 거치더니 마당에 기다랗고 커다란 괴물이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어요. 원통하고 원통합니다. 나는 천년묵은 지내입니다. 이 세상에 수명을 끝내고 등천 등천 할 기회가 왔는데 철에서 밤낮으로 향을 피워대는 통에 숨을 쉴 수가 없어 하늘에 오를 수가 없으니 원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원하옵건대 용대함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괴물의 괴물의 끝나자 주지승은 고개를 들어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다른 스님들은 괴물이 다녀간 사실도 모르고 있고 주지승은 혼절에 있었던 것이었어요. 스님! 스님! 이제 정신이 드십니까? 괴물이 다녀간 것을 보지 못했느냐? 예? 스님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보았어요. 주지승은 스님들에게 괴물이 전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회의를 시작했죠. 저를 옮기자는 스님들과 이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한다는 스님들의 의견이 맞섰어요. 밤새워 회의를 한 결과 새로운 절터를 찾아 옮기기로 했어요. 새로 찾는 절터에는 지인애가 오지 못하도록 정령과 황령이 버티고 있는 곳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찾은 새로운 터가 지금의 강천사라고 해요. 강천사는 선담이라 일컫는 위 용소가 있고 옥려담이라 일컫는 아래 용소가 있어서 그 어떤 요사스럽고 간특한 세력도 깃들 수 없는 길지였어요. 그래서 지금의 강천사는 하늘의 도움으로 만들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무기와 지네의 싸움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정씨 성을 가진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정씨는 마을에 있는 용걸산에 올라가 산채를 캐기도 하고 나무를 베기도 해서 장에 내다 팔았어요. 오늘은 나무를 좀 많이 해서 장에 나가봐야 겠네. 정씨는 아침 일찍부터 해질려까지 나무를 해서 지게에 올리고 집으로 내려갈 준비를 했어요. 내일 일찍 나가면 되겠구나. 정씨는 나무 단이 가득한 지게를 지고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뒤태가 아름다운 아가씨가 앞에 걸어가고 있었어요. 정씨는 자기도 모르게 아가씨를 따라갔죠. 한참을 따라가다 보니 자기 집 문앞에 와 있었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정씨는 아가씨가 어떻게 자기 집 문앞에 왔는지 이상했어요. 그때 아가씨가 정씨를 바라보았죠. 아가씨는 뒷모습도 아름다웠지만 얼굴은 더욱더 아름다웠어요. 정씨는 아름다운 아가씨를 보자 정신이 없었어요.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여기서 서방님과 함께 살 수는 없을까요? 뭐 나보고 서방님이라고? 정씨는 너무 떨려서 대답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아가씨는 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가더니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하고 상을 차려 나왔어요. 정씨와 아가씨는 이날부터 부부가 되어 함께 살게 되었어요. 내가 당신처럼 아름다운 사람과 살고 있다는 게 꿈만 같습니다. 아내는 정씨의 말에 미소만 지었어요. 정씨는 더 열심히 산채와 나무를 해서 장에 내다 팔았어요. 아내는 정씨가 가져다 주는 돈으로 살림을 했죠. 그런데 돈을 아무리 조금 주어도 아내는 항상 고기 반찬에 쌀밥을 해주었어요. 정씨는 살림을 잘하는 아내가 고마웠지만 이상한 생각도 들었어요. 부부의 부부의 연으로 살게 된 지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좋은 음식을 날마다 차려내는 거지? 내가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자 정씨는 아내가 뭘 하는지 너무 궁금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산에 나무를 하러 가는 것처럼 하고는 다시 내려와 숨어서 아내를 지켜보았죠. 아내는 집 안과 밖을 깨끗이 청소를 하고 밖으로 나가더니 쌀과 고기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저 음식들은 도대체 어디서 가지고 오는 거지? 정씨는 아내의 행동을 지켜볼수록 이상했어요. 아내는 가지고 온 재료들로 저녁을 차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나오지 않았어요. 방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뭘 하길래 저렇게 쿵쿵거리는 거지? 정씨는 아내가 뭘 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방문 틈으로 몰래 들여다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방 안을 들여다보던 정씨는 깜짝 놀라서 뒤로 나둥그라졌어요. 예쁜 내색신은 어디로 가고 방 안에 괴물이 있다니... 아내는 간 곳이 없고 방 안에는 엄청나게 큰 붉은 지네가 움직이고 있었어요. 잠시 후 아내가 방문을 열고 나와서 넘어져 있는 남편을 일으켜 주었어요. 서방님 많이 놀라셨죠? 저는 용궐산에서 천년을 산 지네예요. 이제 며칠 후면 하늘로 승천할 기회가 있는데 그러려면 두무소에 살고 있는 이무기와 싸워 이겨야 여의주를 가지고 승천할 수 있어요. 어차피 제 모습을 다 보셨으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큰 부자로 만들어 드리겠어요. 정씨는 아내의 말에 한참을 생각했어요. 큰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도 좋았지만 함께 산 정이 있으니 거절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알겠어요. 내가 당신을 도와줄게요. 예 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내일이 장날이니 장에 다녀오세요. 대장간에 가서 기다란 칼을 세 자루 만들어 오세요. 다음 날 남편은 아내의 말대로 긴 칼 세 자루를 만들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내는 남편이 해야 할 일을 이야기했어요. 이제부터 제 말을 잘 들으시고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다음 달 초 3일이 되면 두무소 이무기와 제가 결투를 해야 합니다. 서방님께서는 두무소 바위 위에 숨어 있다가 제가 이무기를 밀어붙이면 그때 이무기의 흰 패를 찌르세요. 기회는 세 번입니다. 만약 세 번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저는 물론이고 마을 사람들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정씨는 아내의 말을 듣자 두려웠어요. 내가 이무기를 찌를 수 있을까? 정씨는 이무기를 찔러야 한다는 생각에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무서웠죠. 시간은 흘러 어느덧 이무기와 지네가 결투를 하는 날이 되었어요. 정씨는 덜덜 떨면서 칼 세 자루를 들고 약속한 장소에 나갔어요. 정말 지네와 이무기가 싸우고 있네. 내가 저 커다란 이무기의 배를 찔러야 한다는 거지? 정씨가 이런 생각을 하며 떨고 있을 그때 이무기의 흰 배가 드러나면서 정씨의 곁으로 다가왔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지네가 소리쳤지만 정씨는 칼을 손에 쥐고 있는 것도 힘들었어요. 정씨는 마음을 다잡았죠. 그래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난 만석지기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두 번째 기회가 와서 칼을 휘두르긴 했지만 배를 찌를 순 없었어요. 잠시 후 지네가 소리쳤어요. 서방님 이제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왔어요. 지금이에요! 이무기의 하얀 배가 정씨 옆으로 다가왔어요. 정씨는 있는 힘을 다해 칼을 휘둘렀지만 빗나가고 말았어요. 그러자 두무소의 물은 지네의 피로 빨갛게 물들었고 이무기는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승천하면서 요동치는 바람에 두무소의 물은 마을을 덮치고 말았어요. 그 후 이무기가 살았던 두무소에서는 사람들이 고기도 잡고 모여서 놀 수도 있게 되었대요. 명당 이야기 옛날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부부는 노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자기들은 굶더라도 노모의 끼니만은 꼭 챙기며 지극 정성을 다했어요. 이런 부부를 보며 마을 사람들은 모두 칭찬을 했죠. 하지만 늙어 병든 노모는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부부는 장례 지낼 일이 걱정이었어요. 여보 어머님의 장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잘 치러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가진 돈도 없는데 무슨 수로 잘 치를 수 있겠어요? 돈이 없으면 남의 집에 가서 빌려오기라도 해야죠. 아내는 밖으로 나가더니 이집저집을 다니며 돈을 융통했어요. 부부는 빌려온 돈으로 최선을 다해 장례를 치렀죠. 장례를 치르느라 빚을 잔뜩 졌는데 어떻게 갚아나갈지 걱정이네요. 여보 걱정 마세요. 우리 몇 년만 고생해요. 저는 안잠자기로 들어가고 당신은 제너머 부잣집에 머슴으로 들어가면 되지 않겠어요? 부부는 빚을 갚느라 떨어져 지냈지만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더에 망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주인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주자 남편에게 가져다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너머 남편에게 다녀오기로 했죠. 빨리 가서 서방님께 이 음식을 드려야지. 남편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산 넘어 가는 길도 힘들지 않았어요. 한참을 걷고 있는데 멀리서 노인이 비틀거리며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무슨 일이지? 어디가 편찮으신가? 여자는 뛰어가서 노인을 부축했어요. 어르신 어디가 불편하세요? 노인은 말소리도 내지 못할 만큼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배가 고프셔서 그러세요? 노인은 이번에도 고개만 끄덕일 뿐 대답하지 못했어요. 여자는 할 수 없이 남편에게 가져다 줄 음식을 노인에게 주었어요. 여기 물부터 드시고 천천히 음식을 드세요. 노인은 여자가 주는 물과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잘 먹었어요. 이제 기운이 나네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내가 자리를 하나 잡아줄 테니 날 따라오시오. 노인은 조금 전 기운 없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어서 오시오. 예? 예? 여자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노인이 따라오라고 하니 그대로 따라갔어요. 노인은 걸음을 멈추고 지팡이를 하나 땅에 꽂았어요. 여기에 어머니를 모시게 이 자리는 4시 하관하면 5시 발복할 자리네. 여자는 감사의 인사를 하고 남편에게 가서 산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정말 잘 됐어요. 안 그래도 묘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걱정했는데 어르신 께서 정해주신 날짜에 꼭 묘 자리를 써야 한다고 하셨어요.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주인집 마님은 잘된 일이라고 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욕심이 생겼어요. 시간이 흘러 이제 하루가 지나면 어머니의 묘를 써야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집주인은 남편을 부르더니 심부름을 시키는 게 아니겠어요? 어르신 내일 저희 어머니의 묘 자리를 쓰기로 한 날짜라서 다른 사람을 보내면 안 될까요? 나도 나도 알고 있네 내일이 중요한 날이라는 것을 내가 모르겠나 하지만 이 심부름이 더 중요하니 자네가 다녀오게 자네 어머니 묘 는 내가 알아서 잘 해줄 테니 걱정 말게 남편은 할 수 없이 심부름을 가야 했어요. 남편이 심부름을 떠나자 주인은 초분에 놓은 자기 어머니의 시신을 노인이 말한 날짜와 시간에 그 자리에 묻었어요. 한편 심부름을 떠난 남편은 빨리 다녀올 생각에 구불구불한 지름길로 뛰어 다녔어요. 빨리 다닌다고 다녔지만 아무래도 사시에는 도착하지 못하겠는데? 남편은 편치 않은 마음으로 산길을 뛰어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커다란 나무 아래에 봇짐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봇짐을 풀어보니 그 안에 돈이 한가득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남편은 너무 기뻐서 봇짐을 메고 집으로 뛰어 갔죠. 여보 여보 나왔어요. 아내를 부르며 방문을 열어보니 아내가 울고 있었어요. 여보 아무래도 노인이 알려준 묘자리에 우리 어머니가 아니라 집주인 마님 어머니를 모신 것 같아요. 그럴 리가요. 주인 어르신 께서 내가 없더라도 묘자리를 잘 써주신 다고 했어요. 가서 확인해보면 될 테니까 가봅시다. 남편은 아내와 함께 어머니를 초분해 놓은 곳으로 가보았어요. 그랬더니 어머니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어요. 부부는 마님을 만나러 주인집으로 가보았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집주인은 서두르다가 그만 같은 자리에 나란히 초분해 놓은 자기 어머니와 머슴의 어머니 자리를 착각해서 머슴의 어머니 시신을 장사 지낸 것이었어요. 부부의 어머니는 노인의 말대로 사시에 묻히게 됐고 오시가 되자 남편이 돈가방을 주었으니 발복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 후 부부는 부자가 되어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잘 들으셨나요? 그러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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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